이게 먼데이, 오늘 리뷰는 더 솔로이스트 시그니처 스니커즈입니다. 2018AW 제품으로 솔로이스트와 푸터 캐처 콜라보 제품입니다. 리테일가는 32,292N이구요, 일본 엄선된 셀렉샵 11곳과 타카이로 미야시타 더 솔로이스트의 직영점 2곳 포함해서 총 열쇠 점포에서만 발매된 리미티드 제품입니다. 고급 블랙 캔버스 소재에 화이트 브랜드 로고 메시지가 들어간 심플한 디자인입니다. 맨즈 사이즈만 발매됐구요, 바닥이 좀 얇습니다. 크게 신는 디자인이 아니라서 정사이즈 추천합니다. 그런데 발볼 있으신 분들은 반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는 이게 먼데이 TV 구독해주세요. 소개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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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